안녕하세요. 테니스 서버 아카데미 유튜브 채널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의 테니스 발전과 부상 없는 테니스를 즐길 수 있도록 유익하고 정확한 현대 테니스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직 구독 클릭을 하지 않으신 분은 구독 클릭과 좋아요, 엄지척 버튼을 눌러주세요. 네이버 지식인 테니스 분야에 테니스 라켓을 사면 보통 몇 년 정도 쓰나요? 이런 질문을 오셨는데요. 이게 뭐냐? 테니스 라켓의 수명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도 이분은 정말 좀 개념이 있으신 분이에요. 몇 년 정도를 쓰나요? 라고 얘기하시는 거는 몇 년 정도까지 쓸 수 있냐? 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건데 테니스 라켓은 안 부셔지고 안 깨졌으면 그냥 계속 쓰는 거지 라는 마인드는 바꾸셔야 됩니다. 아직도 그런 마인드를 안 가지고 테니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분들이 라켓을 오래 쓰시는 분들은 5년을 넘어가지고 10년, 15년 전 라켓 쓰시는 분인데 이분 라켓 바꾸려고 다른 분들 쓰시는 라켓 잡아보면 컨트롤이 안 돼요. 본인 속의 라켓이랑 전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더 겁나서 못 봐 놓고 구는 겁니다. 이거 바꿔서 테니스 안 되면 어떡하지? 모르셔서 그러기도 하지만 어떻게 뭘 해야 될지 방법을 못 찾아서 그러는 부분도 많아요. 그걸 똑바로 해줄 수 있는 전문가가 대한민국의 한 손 꼽을 정도 될까 말까 아직도 엉뚱한 소리 하고 있고 헤드가 앞쪽이 무거워야지 공 좋다. 파워풀하다 이런 소리 하고 있으니까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인데 천편 일률적으로 딱 평균적으로 얼마다 얘기하는 거는 참 솔직히 웃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웃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이거는 이제 얼마나 자주 치느냐, 어떤 플레이냐, 어떻게 파워풀하게 하느냐, 어떤 식으로 공을 타격을 하느냐 이런 것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는데 최대 맥시면 동호인이니까 100만번 양보해서 최대 2년입니다. 이게 일주일에 가서 공 치러는 시간, 빈도수가 더 많고 내가 체중 파워가 더 좋고 더 파워풀하게 치고 그 다음에 공을 어떤 식으로 치는지 따라서 이건 더 짧아집니다. 그러니까 선수들은 라켓을 훨씬 더 짧게 바꿔야 되는데 똑같습니다. 동호인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처럼. 안 부서졌으면 그냥 쓰면 되는 거지. 우리가 한국전쟁 끝나고 보릿고개에 있던 시절에 사는 시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관념 버리셔야 돼요. 소득 3만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슨 지금 저기 어디 지금 제3세계 못사는 나라 지금 그런 데서 지금 테니스하는 그런 관념을 가지고 테니스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이거 아주 지금 잘못된 방법이 뭐고요? 그래서 이 수명이 다했다는 것은 프레임이 부서졌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피로파괴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우리가 검석도 그 보기에는 괜찮은데 안에 이게 내부적인 구조가 깨지면은 교체적으로 적정한 주기부를 바꾸죠. 라켓도 그런 이유 때문에 바꿔야 되는 겁니다. 프로 선수들이 1년에 수백조에서 기천자로 이상 라켓 바꾼다는 얘기하면은 처음 들어보니까 몰라요. 그런 걸 왜 아는지. 쟤들은 스폰바드에 그냥 자주 바꾸는가 보다. 기본적으로 바꾸는가 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프레임이 성능이 차이가 나고 수명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기능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바꾸는 겁니다. 동호인들한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테니스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시면은 2년 이상은 라켓 단자로 쓰시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테니스 서브가 발전하는 서브 비밀로하우 무료 소책자를 받고 싶으신 분은 영상 아래의 상세 설명에 있는 무료 소책자 받기를 클릭해 주세요.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의 다른 영상은 좌측과 우측의 영상을 클릭해서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오른쪽 아래의 구독 버튼과 영상 아래에 있는 좋아요 엄지척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격려와 응원의 좋은 댓글을 많이 남겨주세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